요즘에 저한테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신 제자가 애동이잖아요 애동분들이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오는데 신엄마 믿고 신아버지 믿고 신을 받았는데 막상 받아보니 괴롭힘이 시작됐다 시집살이 같은 거 신의 시집살이 같은 거 얘기 들어보면 거의 노예 어떻게 생각하세요? 선생님 입장에서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 뭐 나는 그래 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근데 왜 대구리 얼쩡인 척 생각을 못하는지 몰라 아니면 자기들이 그렇게 대우를 그런 자기네들도 힘들었으니까 그걸 똑같이 밑에 자기 자식들을 겪게 하는 건지 단련을 시키는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거 옳지 않잖아 나는 신의 크기는 똑같다고 봐 내 신령님이나 내 제자들 신령님들이나 크기는 똑같으셔 누가 높고 낮음이 없는 거고 제자가 얼만큼 더 수행이 돼 있고 제자가 얼만큼 그 급이 돼 있냐 제자에 따라서 그 경향이 틀려지는 거지 신은 같다고 봐 근데 뭘 노예처럼 불리고 아니면 식모처럼 부리고 빨래라 밥해라 뭐해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냥 자기 말만 다 들으라는 내가 아는 사람들도 꽤 돼 근데 참 그러지 나중에 그 신령님들 우리가 만나러 보지도 죽으면 갈 새가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따르지 말라고 하고 싶어 그런 제자들한테는 그리고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우리 제자이들한테도 지금 있는 제자들 다섯 명에서 이제 네 명으로 줄었지만 한 명이 또 나고 뜻이 들러서 나가긴 했지만 제 선생이라 하면은 그 선생 사는 모습을 나는 먼저 보고 선생일지 아닐지 택하라고 해 왜냐하면 선생이 어느 정도 살고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선생으로서 무당으로서 옳고 바르게 가기 때문에 잘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정말 욕심 많이 내서 욕심 들여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연검도 중요하지만 선생들의 사는 모습 그 사람이 어디 지역에서 살고 반지하에서 사는지 아니면 몇 평짜리에서 사는지 어떻게 사는 모습만 봐도 그 선생이 살아온 세월이 무당으로서 있으니까 그런 걸 먼저 판단하는 게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로 노예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노비문서라는 게 없어지는 게 언제인데 신이 뭐라고 무조건 복종 따라야 되는 것도 맞지 근데 식모 종살인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부당한 일 시키는 곳에는 있지 말라고 하고 싶고 또 가장 큰 거는 선생들부터 선생은 분명히 제자보다 아는 게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냥 선생이네 해가지고 어허거리는 사람들 정말 기도터나 구청에 가면 정말 많으신데 반성들 하시라고 그리고 제자들도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건 신을 늦게 받은 거지 그 친구들 제자들도 신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망가 그래 그냥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신령님이 최고인 거는 맞아 내 제자 내 새끼도 신이 계시다는 거 그걸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굴릴 수는 없는 거지 종처럼 뭐 망말로 반만 하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종살이 시키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런 부모 밑에 계신 제자님들은 얼른 나오세요 그 제자님들한테 그 선생님들한테는 배울 게 없어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건 맞아 하다못해 한 번도 안 알려준다 이 무속에 그게 있어요 도둑년 뒷문 열어준다고 가르쳐주면 빨리빨리 나간다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얘기가 그래서 선생님들도 잘 알지만 안 가르쳐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일부러 안 가르쳐주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선생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기도 모르니까 못 가르쳐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선생님이 잘 됐건 잘못됐건 제자, 당사자의 복이라는 거야 나 역시도 내 신아버님하고 3개월 만에 헤어지고 나도 어떻게 보면 독학으로 19년 치에 와 있고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거 없어요 내 팔자, 내 복이 그래서 많고 많은 선생님 중에 그런 분 만나신 건데 아니다 싶으면 계속 메어 있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와서 가장 도움 청하기 좋은데 내가 딱 한 군데 알려줄게 이거 편집하지 말아 용군TV 사장, 김대표 찾아가 그런 많은 좋은 선생님들 아니까 소개해줄 거야 그리하시고 아무튼 신의 길, 힘든 길 가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제자님들 다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나중에 천년 만년 사는 거 아닌데 나중에 조상님, 신령님들 봤을 때 옳고 바르게 살다 왔다고 얘기하려면 똑같다고 바르게 삽시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